아, 이거 구하기 정말 힘들었다 와우, 이게 한정판, 이름도 짜릿해자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문제 사이즘으로 들어가는 건 이미 꽉 차버린 내 장식장 이미 높아져버린 내 프라탑 그래, 이미 산 걸 어쩌겠어 아이고, 나대지마 나의 심장아 연습 먼저 해보자 여보, 이거 산 거 아냐 절대 산 거 아냐 이거 산 거 아냐 절대 산 거 아냐 후배가 선물해준 거야 여보, 이거 산 거 아냐 절대 산 거 아냐 이거 산 거 아냐 절대 산 거 아냐 이벤트 당첨된 거야 하아, 안 될 것 같은데 소화전에 넣어야 되나? 차 트렁크? 거기도 꽉 찼지 이미 꽉 차버린 내 장식장 이미 꽉 차버린 내 장식장 절대 산 거 아냐 절대 산 거 아냐 후배가 선물해준 거야 여보, 이거 산 거 아냐 여보, 이거 산 거 아냐 다들이여 정의는 우리에게 있으리 야, 들린다 정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오빠, 그냥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하면 이번 한 번은 봐줄게 대신 거짓말하다 걸리면 알지? 앞으로 허락이고 용서가 아무것도 없어 어? 여보, 이거 산 거 맞아 한 번만 봐줘 이번이 끝이야 진짜 끝낼게 이제 상값에 득점한 거야 그래서 얼만데 엄청 싸게 샀어 뭐, 이거 산 거 맞아 뭐, 얼마라고? 이번이 끝이야 한 번만 봐줘 한 점 팔이란 말이야 한 점 팔이란 말이야 이건 뭐기구야 이제 후배가 선물 해줄 리가 있냐 한 점 팔이야 이벤트 당첨 될 리가 없잖아 엄청 레어 한 거야 목구야 이제 상값에 득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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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못 믿니? 나가 아니 죽어 네 둘 하나 둘 셋 둘 셋